음흠 헬로우 예진님 안녕하세요 예진 7019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요 헬로우 오빠 오랜만이에요 내가 방송 오랜만에 켰나 지금 내가 방송을 잘 못보니까 바쁘신가봐요 오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번 라막 못봤어요 오빠 보고싶다 링 얼굴 까먹을 뻔했잖아 지금 지금 날씨는 안좋고 꿀꿀한데 오빠 미모는 왜 빛나는 건가요? 어머 멘트 봐 멘트 봐 멘트 봐 멘트 봐 멘트 봐 내 동생이 널 좋아해 진짜요? 저의 어떤 매력이 무르져 패배자 찌질이 곱둥이 바퀴벌레 송기현 이라는데요 우리 봉근이가 봉근아 어디냐 너 죽이러 간다 여기 여기 사선으로 때려야 돼 아프게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뭔가나 죽이러 간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는 게 세상이 이치라더라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어디냐 네 눈에서 비 내리게 해줄게 어디야 자네 연기력이 별로구먼 한번 보여주겠나? 나의 연기력? 좋아 이렇게 하면 이제 퇴근이 랩이 모르겠네 저녁 이건 너무 이거 이렇게 하면 더 매우 이제 움직이러워 했기 덕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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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피아노 연습하고 춤 연습할게요. 저 이제 강습 종료하겠습니다. 안녕. 인사해. 안녕.